주코피아 주코피아에서 두 아이를 입양했어요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? 나와라 짜잔 짜잔 이 아이는 썬더와 루루 사이에서 나온 아이예요 짜잔 예쁘죠? 안녕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른 아이는 짜잔 짜잔 이 아이는 카우와 데이지 사이에서 나온 아이예요 8월 29일생 이 아이는 6월 1일생이에요 주코피아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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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증서를 입양했어요 썬더와 루루 사이에 난 트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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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컷 이렇게 주코피아에서 트라이 암컷 크림 요아이는 겨울이 요아이는 가을이 이름이 될거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쪽 명함인거에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또 이거는 이렇게 이것도 주셨네요 앞으로 잘 부탁해 앞으로 잘 부탁해 앞으로 잘 부탁해 가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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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이름은 가을이야 잘 부탁해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인사 인사 까꿍 까꿍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 알렉 여름 10 12 12 12 12 12 1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